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헤드가 이번 2019년 SS 시즌에도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상품과 마케팅 전략에 집중합니다. 지난해 2020세대를 겨냥한 상품과 마케팅으로 성공을 거둔 것에 힘입어 이번 시즌 역시 2020세대에게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뉴트로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헤드를 가장 잘 표현하는 NCT 라인은 밀레니얼 세대들의 키워드인 레트로, 스트릿 패션, 스포티즘의 재미요소를 강조한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하여 헤드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고요. 지난 FW 시즌 온라인 편집 쇼브에서 인기를 끌었던 로맨틱 크라운과의 컬래버레이션 상품은 시즌 2로 돌아옵니다. 1990년 헤드의 스타일을 로맨틱 크라운이 재해석한 네오 로맨티 시즌을 테마로 티셔츠와 니트, 집업 아우터 등 다양한 상품들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부터는 새로운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하여 편집 스토어 원더플레이스 입점 및 커먼 그라운드의 단독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